어쨌든 여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건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만희 논설위원 오늘 발표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좀 짚어주실까요? 그래픽 한 번 보실 수 있나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95% 신뢰수준에 표본어차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2월 넷째 주부터에서 부정평가는 상승세고요. 긍정평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추세적으로 상승, 하락이 지금 추세로 굳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계속 보실까요? 네. 3주차, 4주차 보시면 도로 민주당이 소폭 올랐고요. 국민의힘이 소폭 내렸습니다. 그런데 4주차, 4주차 보시면 도로 민주당이 소폭 올랐고요. 43.1과 35.4의 차이가 7.7%포인트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같은 조사기관에서 한 것인데 시점은 28일부터 29일까지고 표본어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그러면 6.2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인데 7.7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 두 달여 만에 민주당이 우세를 바꾸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은 사실 지역구별로 치러지는 셈인데 지역별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실까요? 서울을 보면 왼쪽 민주당, 오른쪽 국민의힘인데요. 42.9, 38.1, 인천 경기 47.7, 31.9. 충청권은 국회의사당, 국회 세종시위 안전 이전 때문인지 국민의힘이 좀 많이 나왔고요. 지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러니까 36.9, 36.5 이렇게 돼서 거의 비슷한 소수점 아래 자리가 오히려 민주당이 높긴 한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생긴 게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힘이 15.3%포인트 지난부터 좀 떨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2.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맞는 것인지 좀 더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상승폭이 커서요. 그런데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보면 부산에 이제 현역, 민주당이 현역 의원회를 있는 지역구라든지에서 민주당이 백중 우세라든지 이런 걸 자신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경상남도의 창원, 김해 같은 경우에 격전지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지역 유권자들의 밴드위권 효과를 할까요? 그런 부분들 아니고서는 특별한 소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부산, 울산, 경남의 상황이 이런 것인지 좀 더 보기에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일 변호가님. 리얼미터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정보도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리얼미터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을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는 게 약간 중요한 팩트가 될 것 같은데 두 달여 만입니다. 확실하게 우세가 나타났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는 건데요. 이 분위기는 한 2, 3주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도 여러 말씀을 올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담화도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여론저런 진언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담화를 듣고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여론조사의 격차, 승기를 잡았다고 섣불리 승리 분위기에 빠져서 이 모든 것들을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민주당도 역풍이 한 번에 불 것이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마치 점령군이 된 것처럼 보이는, 보이는 듯한 그런 행동은 정말 자중해야 된다. 이런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건 평론가님, 일단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단 한 번입니다만 지금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갑자기 15% 이상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인데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 0.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민주당하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일단 저도 아까 회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10% 이상 오차범위 바깥으로 했을 때 거의 15%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뭔가 외적 요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변수가 있어야 돼요. 돌발 변수가 있지 않느냐 하면 사실 투표일 직전 한 14일 정도까지는 아무리 늦은 결정자라도 어느 정도는 마음을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비슷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출렁인다는 건 부울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잘못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찾아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부울경에 갑작스럽게 증폭돼서 나타난다? 그것도 그렇게까지 이해할 대목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좀 저어해야 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여론조사에서 1천 명 단위의 리얼미터나 또는 한국갤럽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을 지역별로 받아들인 건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서울 그러면 몇백 명 안 돼요, 200명도 안 됩니다, 다. 그러면 그 200명 중에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모집단이 되느냐. 이건 사실상 참 힘든 어떤 부분이에요. 똑같은 논리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리얼미터 갖고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보니까 세종, 대전, 충청이 7.4%포인트나 올랐네, 전주보다. 이거는 우차 범위 바깥이고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표 그러니까 이전, 세종시 이전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라고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안 민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몇 주 동안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다라고 경계의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